누구야? 그대야말로 누구시오. 누구야? 그대야말로 누구시오. 그대는 사자가 아니지 않소? 어찌 산자가 이곳에 올 수 있단 말이오? 당장 잡아드려라. 저승의 계율을 허무는 자를 가만둘 수 없다. 사람을 찾으러 왔소. 그 자만 찾으면 떠날 것이오. 이곳은 저승이오. 죽음을 통해 생을 마친 자들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오. 그 검은? 그 검은? 그 검은? 무서워.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, 대군? 그 검은? 그 검은? 그 검은? 계속 같은 자리입니다. 어찌 사람이 귀물의 일에 관여를 하는가? 귀물도 애초부터 귀물로 태어나진 않았을 터. 난 그저 귀물이 된 사람이든 조선의 억울한 이가 없게 하기 위하며. 태국이. 어찌하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돌아갈 수는 없네. 선택은 자네의 몫이었습니다. 대군 대군 일어나십시오. 보건, 보건! 보건! 어찌 된 일입니까? 태군이 왜 깨어나지 못합니까? 대군, 대군! 저승의 일에 관여하는 자들은 웅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. 대군 애기씨, 어서 일어나십시오. 금방 기원하실 걸세. 하... 저승의 일에 관여하는 자들은 청소한 사원을 해 주실 수 없죠.